이야, 로켓이다! 토성 탐사선이 토성을 향해 기나긴 여행을 떠난대. 그런데 갑자기 탐사선이 추락해버렸네? 탐사선에는 슈퍼컴퓨터 토탐이 실려있대. 토탐은 지구를 토성으로 자극하고 있어. 킹가이즈, 트루! 우리가 토탐을 찾으러 가자! 토탐의 무사 귀환을 위해 우리가 간다! 헬로 카보 다음 이야기, 토성 탐사선 토탐!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카보! 이렇게 말하면, 이 이쁘다고 생각합니다.